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이어 잇따라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노선의 연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노선을 어떻게 연장한다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최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등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대광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공청회를 연 지 40일 만입니다. 당시 대광위는 지자체 간 노선 협의에 진전이 없자 우선 대광위가 올 초 제시했던 중재안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노선 조정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는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노선의 비식값이 0.89로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정치권에서는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철도 예타에 1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5호선 외에도 김포시가 서울 2호선과 9호선도 김포시로 끌어오기 위한 용역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달이었죠. 김포시가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호선 까치산역에서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로 연장하는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호선을 고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선안의 사업성을 분석할 계획인데요. 김포시는 올해 말 용역 중간보고에서 대략적인 노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지난 19일에 서울 9호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자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과 선로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9호선 연장 방안을 검토해 사업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주민들은 잇따라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서 알 수 있듯이 김포에는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향후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나 버스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철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5호선 연장만 해도 수주원대 사업이다 보니 북비를 지원받더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호선은 비용 분담 협의와 노선 조정 협의가 남아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호선과 9호선은 이제 막 사업성을 분석하는 단계라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철도가 연장되면 좋겠지만 추진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격상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을 송유철 원미서장에서 김종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으로 변경하고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 등을 포함해 전체 수사 인원을 84명으로 꾸렸는데요. 수사본부는 앞으로 호텔 관계자와 투숙객 등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여부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40분쯤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사망 7명과 부상 12명 등 사상자 19명을 냈습니다. 김포에서 60대 남성이 들깨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8시쯤 통진읍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들깨에게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인근을 배회하던 들깨 두 마리를 쫓기 위해 돌멩이를 던졌다가 왼쪽 허벅지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들깨를 쫓았지만 포에게는 실패했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표본 1,00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4년 김포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김포시 사회조사는 시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해 시민 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장단기적 정책 이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조사 내용은 가족 가구, 환경, 보건의료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방문 조사와 인터넷 조사가 병행되며, 조사 결과는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호텔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에서 객실 내 침대 매트리스가 불이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준 불 소식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에어컨 누전으로 인해 불이 처음 시작됐고 이후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떨어진 불똥이 아래 있던 소파와 침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서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연소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입원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일선서에서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안전교육 담당 이광원 소강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면 투숙객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때에는 무리한 대피보다 객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119를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연기에 지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출 중에 비상구가 막혔을 경우에는 연기와 화염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피난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객실이 있다면 객실로 피난하시고 객실이 비교적 안전하다 판단되면 실내에서 대기하면서 119로 신고하고 본인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완강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 비상구 방안문을 닫아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객실에서 대기하거나 계단에 연기 유입이 없다면 옥상층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의 화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주요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숙박업소의 경우 전기적 요인이나 담배꽁초 그리고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전선에 훼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최근 투숙객들의 걱정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호텔에 들어갈 때 화재 예방을 위해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먼저 체크인 할 때부터 본인의 객실과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 시 대피 동선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층에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닫아놓고 지상층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옥상으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는 완강기와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사인이나 흡연은 절대 삼가하고 무리한 전기 사용은 없도록 사용하지 않는 코더는 뽑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타는 냄새나 스파크가 보인다면 숙박시설 측에 알리고 꼭 119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원 소방위였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98%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 6천여 명 중 76%인 1만 2천6백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앞서 협의에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에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경기도는 하반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찰하는 대상은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8개 노선과 교통 불편 지역에 신설하는 4개 노선인데요.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은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 등입니다. 신설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김포시 2개, 안성시 1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을 의뢰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기존 54개 반에서 110개 반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양육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정된 기관의 보육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면 되는데요. 현재 인천에서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독립반 39개 반과 통합반 71개 반 등 110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아동만 맡고 통합반은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합니다. 신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중 7명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15,752명인데요.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1,200여 명으로 7.6%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용 청소년은 1,201명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61명 줄었습니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부평과 계양 등 9곳에 꿈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 횡단보도에 꾸준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인성을 높여 우회전 구간 등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지난 2023년까지 164곳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석조합 사거리 등 주요 횡단보도 25곳에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6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뉴스 마칩니다. 뉴스 마칩니다. 뉴스 마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